네, 그러자 나도 오늘 미스 좀 보내려고 했어요 연희 보내주면 안 될까? 연희요? 걔가 손이 다르더라고, 정말 엄마를 다르봤는지 아,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? 아, 자꾸 헷갈린다니까, 성모사 집에 사니까 아, 엄마 같고 그냥 딸 같고 아무튼 연희 보내줄 거지? 네, 그러시죠 네 네 너로 다 다 다 야, 이년아! 야, 이년아! 이년아! 이거랑 누가 입은 거야! 이걸 누가 입은 거야! 네가 이년아! 이거랑 누가 입은 거야! 찹쌀떡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 어디서 베낀 거니? 제가 그냥 그린 건데요 이 원단 누가 쓰라고 그랬어? 안 쓰는 거라고 누가? 누가? 앞으로 여기 있는 물건에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손대지 마 알았어? 심부름 갈 데가 있으니 올라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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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